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올렸던 그 사연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용어로 이게 인가이가? 그런 사연. 그럼 봅시다. 자, 제목. 힘들어하는 마누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내가 처먹던 음식 쓰레기를 남겨줬거든요. 자기야 힘들지? 이거 맛있게 먹어라. 원지,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문을 쓰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립니다. 음, 뭐 다 처먹었네요. 이게 족발이라고 합니다. 족발 만약 여러분이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먼저 와있던 남편이 이걸 남겨줬다고 하면서 저기요, 먹어! 이랬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드세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긴 댓글 아니라도 되니까 그냥 1번, 2번이라도 댓글 부탁드려요. 1번, 열받는다. 2번, 잘 먹는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남편이 저보다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어른이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픽업하고 그 이후 제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육아를 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매일이 아니고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늘 일찍 퇴근하고 싶은 사람이고 일찍 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상하게 꼭 금요일만 상황이 생겨서 아무리 일찍 나와도 6시간 넘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8시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 회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일이 터지면 나 몰라라 던져두고 나올 수가 없고 또 출퇴근도 경기도에서 서울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하튼 저희 남편은 근무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고 그런 직장, 그런 직위에 있지만 본인은 이런 걸 다 감안하고 힘들게 일찍 와서 아이를 돌보는 거라며 주장을 해서 그러는데 그래요. 저도 이 점은 분명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도 그래요. 당연히 평소처럼 5시에 퇴근할 줄 알고 나 일찍 갈게 라고 톡을 보내놨는데 이상하게 또 회의가 길어지고 숙제는 또 잔뜩이고 거기에 부하 직원들과도 일이 생겨서 퇴근 실패하였어요. 결국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8시 정도 돼서 집에 왔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늦은 게 미안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남편이 족발 남겨놨어. 먹어! 이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어, 그래 힘들겠네. 밥 안 먹어서 배고프지. 내가 족발 남겨놨으니까 일단 먹어. 먹고 얘기해. 이래가지고 어, 그래 알았어 자기야. 이러고 족발을 보는데 상태가 방금 보셨죠 사진? 진짜 보자마자 이게 뭔가 싶고 사람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음식물 쓰레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야? 지금 이걸 사람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야? 나 같으면 미리 덜어놨겠다. 엄청나게 화가 났지만 겨우겨우 꾹 참고 아이고 이 사람아 왜 그랬어? 이런 톤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은 아니 애 돌본다 하고 여태까지 고생한 사람에게 너 왜 그래? 어? 첫 마디가 고작 그딴 불평 불만이냐? 어? 그리고 나는 너 먹기 편안하고 뼈를 발라둔 건데 왜 성질을 내냐? 어? 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자기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되냐? 이러더니 참 지랄 맞네. 이렇게 화를 내고 들어가버려요. 방안으로 아 나 진짜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해서 여기다 먼저 여쭤봅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저 사람이 심한 건지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사과할 거고 그 반대라면 남편이 그 반대라면 남편도 이참에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아 참고로 이 남자 소주 한 병이랑 맥주 한 병도 마셨어요? 댓글 1번 아니 시골에서 키우는 개새끼도 아니고 사람한테 주는 걸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가지런히 덜어내는 모양을 가르쳐주세요. 대댔스니 아니 이런 건 그냥 기본이고 상식 아닌가요? 나이 40 중반에 가르쳐줘야 안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2번 아유 지금 뭐 개라도 키우냐? 가르치긴 뭘 가르쳐? 3번 그러니까요. 이걸 가르쳐야 아는 거냐고. 어린 초딩도 안 저래? 2번 이거는 아이 케어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죠. 당장 버려도 되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 수준이잖아. 내가 당신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두면 당신은 기분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됐으니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뼈까지 발라준 건데 이러면서 제가 미친 거래요. 2번 아니 키우는 개도 아니고 자기 아내 먹을 걸 저딴 식으로 남기는 인간인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뭐 통하겠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를 듯? 이런 건 그냥 역지사지 그냥 똑같이 해주면 정신 차립니다. 3번 예전에 내 남편이 딱 저렇게 했었죠. 그러놓고 날 위해 남긴 거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장난치나 다 말라 비틀어진 피자 쪼가리 하나 그리고 퍽퍽 살만 남아있는 치킨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역지사지 나도 똑같이 해줬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배달음식 시켜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겨놨어. 그리고 자기를 위해 남긴 거니까 이거 많이 먹어라 했더니 눈깔을 보라리네. 아니 왜? 나도 너처럼 일부러 남겨둔 건데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왜 화를 내? 이러니까 야 너 지금 일부러 복수하냐? 이딴 개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도 그랬지. 그래 이게 복수할 만한 일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으면 일부러 그런 거네. 그지? 이랬더니 입을 쳐 닫아. 그래서 제가 남은 음식 바로 싱크대에 갖다 버리고 야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런 걸 누가 모르냐? 그딴 걸로 나한테 생각내지 마라. 그때도 지금도 너를 버리려다가 참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거다. 알겠어? 그러니 앞으로 날 위해 남긴 거라고 생색내고 싶으면 처먹기 전에 미리 덜어놓거나 애초에 2인분을 시켜. 이랬더니 아니 이 새끼가 그 뒤로 절대 두 번 다시는 안 남기더라고. 대댓글 헐! 이딴 취급을 받는데 아직도 남편이세요? 덜덜덜덜덜 2번 저런 취급을 받고도 같이 사라지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 애정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인간으로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정말 대단하네. 아직도 내 남편 이러고 있어. 3번 솔직히 패 죽여버리고 싶고 정냄이 뚝 떨어지긴 하는데 저걸로 이혼까지 할 순 없잖아요. 참 그지 같아요. 4번 아니 쓴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케어하려고 일찍 온 다음에 생색내는 사람이 애를 보면서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을 처마하십니까? 네 됐으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아이는 36개월입니다. 5번 님아 입 아프게 왜 싸워요? 그냥 쓴이 친정이랑 시댁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다 보여주겠다고 해보세요. 아마 지도 쪽팔린 거 알아서 입에 개거품 물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거 이거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마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어디 뭐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대체 뭘 하자는 거야. 6번 그거 개말 쪽이네 진짜. 인간아 왜 사냐 왜 사라. 산소 아까우니까 그냥 나가 죽어. 7번 근데 쓴이도 참 이상하네. 뭐요? 육아를 해줘서 고맙다고요? 이거는 아파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혹시 밖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친아파가 아닌 건가? 8번 그 와중에 지 안 차먹는 부추무침은 아예 손도 안 됐네. 이런 미친 9번 차라리 아예 안 남기고 다 먹었다 하는 게 낫지. 저게 뭐냐 정말. 설마 일부러 먹이는 건가? 그런 거야? 대략글 아니요. 이거는 일부러 아내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치우기 귀찮고 싫어서 그냥 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서 저런 개 거지같은 생색을 내는 거죠. 정말 싫다. 10번 이건 그냥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상대방한테 대하는 걸 보면 그 부모와 자식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지. 콩콩팥팥스스 진리잖아. 100%요. 11번 와 미친 나는 처음에 사진을 먼저 보고 뭐야 분리수거 문제로 싸우는 건가 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12번 와이씨 마늘 한쪽 무쌈 한 잔 먹다가 배부르니까 남긴 건데 이걸로 생색을 했어? 헐 이게 사람이야? 지 애미한테도 저러고 살까 싶다 정말 네 맞아요. 자기 엄마한테도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확히는 자기 아빠가 먼저 그렇게 했고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와 아내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이거 절대 못 고쳐요. 13번 그냥 개밥이네 개밥 아니 개한테 줄 것도 없어 와 님아 이런거랑 계속 살거에요? 정말로? 헐 이거는 야 아니 이거 정떨어져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제가 이거 쭉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게 아무렇지 않게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친구가 완전 쩔어 완전 알 친구야 모르는 거 하나 없고 서로 쌍룩 주고받을 정도로 완전 친구야 그런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자취를 하고 나머지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냥 찾아간 겁니다. 평소처럼 놀러 간 거죠. 가가지고 야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 이랬더니 집주인 친구가 나 아까 족발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있는데 먹을래? 했는데 저거야. 그러면 에이 새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게 뭐 먹으라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지가 와가지고 먹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음식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저런 음식을 봐도 화를 못 내죠. 화도 안 나고 용서가 되지. 근데 남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먹으라고 일부러 남겨둔 게 저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요. 이거 정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